고마워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은 뼈 안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서 청년이나 중년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60세, 70세 이해에 생기는 골다공증이 결국 젊을 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밀도가 가장 좋은 30대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아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골다공증을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서 칼슘을 배출시키고 골다공증을 촉추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골다공증을 부르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자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요 또 인유 작용을 하면서 소변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대한골다공증 학회의 지침에 따르면요 하루에 커피를 4장 이상 마실 때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호주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소변에 다량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카페인은 치아의 칼슘도 아삭하면서 치아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치아를 지지하는 뼈인 치조골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많이 드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전국민 카페인 줄이기 일환으로 개발한 닥터블랙커피 로우 카페인 커피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낮춰 가지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개발했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는 아래 설명란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드시더라도 카페인을 줄여나가면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골다공증을 부르는 음식은 바로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입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 콜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의미있게 커진다고 하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에서도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확실하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때문인데요 인산이 장애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또 뼈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콜라에는 인산뿐 아니라 카페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콜라도 많이 마시면 카페인에 있어도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골다공증을 부르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이 함유된 음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젓갈류라든가 짬뽕, 라면, 치킨 등입니다 사실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는 저염식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한 나트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그 이유는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몸의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다시 적정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뼈에 저장해 놓았던 칼슘을 빼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결국 골다공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골다공증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음식과 습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또 알코올 즉 술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는 것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또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골다공증은 술과 흡연이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과도한 당분 즉 설탕을 많이 먹어도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골다공증을 부르는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과도한 카페인 피하시면서 제가 개발한 닥터블랙 커피 로우 카페인 커피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과도한 염문도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 튼튼한 뼈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